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능특강이 출간됐고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수능특강을 사서 다 풀어본 학생들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사탄과목은 특히나 이 수능특강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특강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특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가 바로 이 상식이 통하는 생이온 2020학년도 대비 수특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수특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수능에서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 수능특강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이 연계교제를 활용하더라고요. 평가원이 보통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수능 끝나잖아요? 그럼 매번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 오류다, 교과과정을 벗어났다 이런 문제력이 많으니까 평가원에서는 아예 수능특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오류라든지 문제 출제 오류라든지 아니면 교과과정을 벗어났다는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수능특강을 활용을 해요. 첫 번째로는 수능특강에 나왔던 제시문 또는 자료 플러스 있죠? 이거에 있는 한 문장을 따가지고 선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나왔었습니다. 분명히 수능특강의 제시문에 나왔고 기출문제 제시문에도 나왔어요. 시민의 불복종과 관련된 건데 롤스는 시민의 불복종은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적 행위다. 또는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위법적 행위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선택지에 어떻게 변형했냐면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위법적 행위다. 어? 시민의 불복종이니까 법에 대한 충실성 거부할 수 있겠네. 이런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변형돼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제시문을 딸딸딸 미친 듯이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암기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눈을 길러야 될 거야? 야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변형될 것 같아. 왜? 이건 그 사상가의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이건 약간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시문이 변형돼서 출제될 때 우리가 제시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형될지를 예상해보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개 개념을 변형해요. 날개 개념 여러분 대강 보잖아요. 그럼 아예 여러분들 수능특강 사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만 쭉 풀어봐요. 그럼 맞았냐 틀렸냐 보고 틀린 문제 해설만 읽어보는 정도로 끝내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수능특강 사가지고 공부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거나 대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한 날개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분배 정의에서 존 롤즈의 원초적 상태를 설명하는 날개 개념이 있는데 그 원초적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초적 상태는 무죄 배일 상태로 자연적이고 사회적 우연성을 모른다. 하지만 경제학적이고 심리학적 지식은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초적 상태라고 하면 무죄 배일 상태만 키워드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야. 무죄 배일 상태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학적 지식과 심리학적 지식도 모르겠지.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또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을 날개 개념에서 설명했는데 돌물기계로는 이런 게 있어요. 영혼이 없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날개 개념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지로 봤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단순하게 결합되어 있다. 어? 단순한 결합이니까 키게겠네. 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시문 중에 어떤 제시문이 있었냐면 해결에 가족윤리 제시문이 있었는데 이게 모의고사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은 어떤 생각하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 올해 새로운 개념 이걸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평가원에서는 전년도 교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교재에 있었는데 올해 빠진 거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년도 교재를 활용한다고 해서 헌책방에 가가지고 아니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전년도 교재를 살 수가 없잖아요. 사가지고 또 같은 페이지를 계속 놓으면서 일일이 비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제시문이 변형되는 것, 날개 개념이 변형되는 것, 새 제시문이 활용되는 것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전년도 교재에서 올해 삭제된 부분, 전전도 교재에만 있는 부분 이것도 찾아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평가원이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수특 분석서를. 자, 수특 분석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단원은 킬러 단원에 집중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맞출 수 있는 단원 정보화윤리와 정보화윤리, 그 다음에 의식주윤리 이런 것들은 굳이 깊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틀리는 문제, 봐도 봐도 틀리고 수능 볼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부담되는 단원이 어디예요?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도, 시민의 불복정, 원조화전쟁 이 다섯 개 단원은 항상 오답률 탑5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오답률 탑5 안에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원을 다 봐야지 지역적인 거 공부해봐야 의미 없어요. 독해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들 그걸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독해력을 기르면 돼요. 근데 환경윤리와 분배정의와 사형제도, 시민의 불복정, 원조화전쟁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죠. 주로 어떤 게 출제되는지 봐야 되겠죠. 선택지의 의미가 모호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내가 선택지를 독해할 것인지도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수특분석서를 구성했습니다. 킬러 단원만 구성돼 있고요. 수특분석서, 전 단원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수특분석 특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아,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나머지 단원도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단원도 정말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빈틈없는 수특분석이다. 자, 작년에는 제가 교재는 안 넣어놓고 강의에서만 전년도와 비교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전년도와 비교하는 내용을 교재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담아놨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요. 추가된 내용이 뭔가? 중요한 개념인데, 또는 중요한 제시문인데, 중요한 표현인데, 삭제된 내용은 뭔가? 이거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각 단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자주 나오는 핵심적인 출제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출제 내용 정리하고요. 핵심적인 사상가와 그 사상가와 관련된 고난도 선지.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해명이 안 되는 선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지까지 넣어놨어요. 세 번째, 날개 개념의 변형표현, 자료 플러스의 변형표현, 수록 제시문의 변형표현, 변형될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제시문 밑에다가 제가 뭐 해놨냐면, 일일이 변형 가능한 것,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됐던 것을 다 설명으로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낯선 제시문의 약한 학생들, 그 다음 낯선 표현의 약한 학생들은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특히나 자료 플러스의 변형표현에서는 그 사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어려웠던, 오답률이 높았던 단원의 선지들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수특분석은 단순하게 수특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특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의 고난도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거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새롭게 제가 하나 더 넣은 게요. 야, 작년에는 자료 플러스와 제시문의 변형표현들만 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 아님 시간이 부족할 때 중요도 순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제가 저희 연구원들과 하나하나 제시문, 그 다음에 그동안 출제 경향, 오답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수특분석서에 실려있는 자료 플러스와 제시문의 중요도를 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별 3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 별 2개,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봐야 될 건 별 하나로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될 제시문과 표현들, 그 다음에 한번 보고 정리해도 될 제시문과 표현들까지 중요도를 정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제시문을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념 설명만 듣는 것도 공부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출제 예상될 수 있는 선택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올해 수능 특강의 내용들,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의 제시문들까지 반영해서 출제 예상 선택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OX 선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읽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단원별 핵심 읽기자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자 올해 수능 특강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 추가된 개념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뭐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전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 3개년 2020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2019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2018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또는 일부 수능 완성에 있는 제시문과 자료까지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원이 이렇게 아홉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단원만 딱 공부해봐도 와 진짜 빈틈없는 수특 분석, 또는 빈틈없는 수능 대비가 되겠구나. 킬러 단원은 이 한 건으로 다 완벽하게 내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이 강의를 수강하면 좋은 학생들 누가 수강해야 되나요? 꼭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고난도 단원의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겨울방학이 거의 다 끝나고 생유를 좀 일찍 준비했던 학생들은 개념 완성을 수강했잖아요. 개념 완성을 수강했는데 첫 단원부터 끝 단원을 다 같은 시간을 들여서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핵심 단원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웬만한 단원 다 맞았는데 이 핵심 킬러 단원은 한 문제나 두 문제 틀렸다. 이런 학생들은 이 킬러 단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따라서 고난도 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했거나 각 사상가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각 사상가의 개별적인 내용은 다 아는데 다른 사상가와 비교하면 애매한 학생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낯선 제시문을 보면 이게 누구더라? 사상가가 누구더라? 하고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낯선 선지가 나오잖아요. 선지를 분석하는 틀, 선지를 분석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표현 자체를 외워버린 거죠. 따라서 낯선 제시문과 낯선 선지가 나오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독해력을 좀 더 길러야 될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특은 사놨는데 문제는 풀었는데 문제는 대부분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걸로 끝내자니? 뭔가 수특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 같고 더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수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해야 될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도 수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을 완강했지만 고난도 단원의 정리가 필요한 학생 그 다음에 키워드 위주,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서 낯선 제시문과 낯선 선택지에 취약한 학생들 그 다음에 조금의 변형만 와도 그 의미가 헷갈린 학생들 세 번째 수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은 강의입니다.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12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50분씩 총 12강이고요. 수업은 일주일에 3강씩 업로드를 합니다. 개강은 3월 8일날 개강해서 완강은 3월 29일날 완강을 할 거고요. 교재는 3월 8일에 입고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수능특강을 통해서 각 학교가 수업을 진행하고 이 수능특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킬러 단원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올해는 개강 시일을 좀 당겼습니다. 작년은 3월 25일 이 정도의 개강을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능특강이 나오자마자 수특 분석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와 연구원들이 좀 작업을 일찍 시작했고요. 면밀하게 진행해서 작년보다 한 20일 정도 개강이 빨라졌습니다. 완강도 빨라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특 분석을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빠르게 완강을 한다면 이제 생류는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요. 킬러 단원은 언제 봐도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수특 분석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